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희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최근에는 미증시랑의 디커플링이 좀 두드러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수의 하박 압력을 불어넣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BOJ 회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이 더 컸고요. GTC2024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내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창고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4919번, 문자번호는 샵2034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연락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에 주상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화요일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핫이슈을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최진욱 본부장, 이지은 대표,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다시 찾아온 로봇타임입니다. 정말 로봇주들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오늘 RS 오토메이션이 20% 넘게 급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까지 오늘장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적자를 탈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도 꿈틀대는 건데요. 과연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 시세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과연 상승 랠리 이어갈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삼성전자 주총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M&A 기대감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들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부터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성장은 하는데 실적이 좀 받쳐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작년 초였었죠. 1차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했던 그런 사항들이었었고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올해부터는 흑자로 좀 돌아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게다가 대기업들까지도 앞다퉈서 지금 로봇주에 있어서의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계속적으로 신규로 상장을 하는 IPO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 쪽에서 비분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 때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좀 변동이 크다 보니까 분할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대장격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예요. 이 기업들이 먼저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후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 종목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후발주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나눠서 놓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LG 쪽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혹은 삼성 쪽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그리고 공장 자동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순환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LG전자가 찜한 기업인 엔젤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청약 흥행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젤로보틱스 상장 때까지 좀 기다려서 그 기업을 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로봇주를 지금이라도 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이제 두산 로보티스의 IPO 효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로봇주들이 좀 굉장히 좀 사이클이 좀 강하게 들어와줬던 부분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또 강하게 또 상승 시세도 계속 좀 분출해 줬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딱히 이제 로봇주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시장에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수급들이 로봇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최근에 좀 반도체 부분들이 좀 조정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GTC2024 지금 개최 이후에도 일단 이제 재료 소멸에 조금 가까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정폭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재료 소멸이 맞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사실 그간 좀 조용했던 로봇주들이 다시금 지금 사이클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엔젤 로봇티스 같은 경우가 뭐 전장 부품 쪽이나 관련해가지고 이런 로봇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의료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로봇 쪽에 대한 특화가 좀 많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의료 AI 쪽이라든지 의료 로봇 쪽으로도 좀 많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은 IPO 효과 부분들도 덩달아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 전체적인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의료 로봇 쪽 관련해서는 투심이 그렇게 강하게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엔젤 로봇티스의 좀 상장 이후에 좀 사이클이 좀 단기간에 좀 들어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딘다고는 해도 결국엔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든 전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많이 돌리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좀 많은 공장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인력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시간이 다소 좀 길어진다고 해도 그에 따라서 시장에는 계속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은 주가의 하방 압력도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주총 시즌이 도래를 한 상황이고 또한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 저 PBR 관련 매력도도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티스 필두로 지금 레인보우 로티스는 2년 높게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좀 수많은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아직 좀 적자 기조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나오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적자를 탈출을 한다, 흑자로 전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연초부터 삼성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로봇 쪽에 대한 좀 집중적인 투자 공약까지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좀 레인보우 로티스랑 또 삼성전자 측이랑 또 협업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미 삼성전자는 일본의 R&D 센터까지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가 좀 그 도입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통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오히려 휴머노이드 쪽에 좀 전장 부품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강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이미 글로벌 쪽에서 테슬라나 주요 로봇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휴머노이드 쪽에 있어서 생산 라인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산 라인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지금 벌써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테스트가 이제 입증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또 개화기로도 또 볼 수가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레인보우 로티스는 저는 또 많이 올랐다고도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로봇주들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그리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화모닉 감속기, 감속기를 만드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감속기의 수요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품 기업들까지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로봇주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 하나 올라와가지고 엔젤로보틱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도와드릴게요. 우리 혁성맘님께서 RS 오토를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2%라고 하십니다. 엔젤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갖고 있다가 21,000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이재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RS가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좀 올라오셨고 정거점 부근까지도 기대를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과연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로크웰과 엔비디아가 AI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왜 RS 오토메이션이 움직였냐면 지금 로크웰과 함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였거든요. 그래서 대장격으로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 재료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가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RS 오토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로봇주들 중에 RS 오토메이션은 계속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까지 모멘텀도 더해졌고 오늘 거래량이 정말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23%로 마감이 됐는데 저는 충분히 21,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지금 26일이기 때문에 자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모멘텀 좀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속에서 AI 로봇이 또 시장에서 지금 피규어 영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모델이었는데 시장에서 비교적 로봇 관련주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 그 관련돼서 로봇이 좀 그 빈자리를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일정도 있기 때문에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오늘 대장격으로 또 움직였던 RS 오토메이션의 상승 탄력은 충분히 저는 21,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엔젤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탄력 나오면 그때 수익화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막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상담 하나 도와드려봤습니다. 혁성맘님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겨울 끝이라는 데입니다. 반도체 봄이 온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날씨가 풀리자마자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기대감이 끝난 건지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반도체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반도체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반등 모멘텀이 있을지 세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팬마일 바로 들어주시죠. 반도체도 올 긍정이 나왔습니다. 정지원 대표님, 지금 반도체 쉬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쉬어가는 이유는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 코어를 진행을 했었죠.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위에 뭔가 좀 화끈한 게 있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좀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수출입지표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수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보더라도 이게 그냥 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성장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선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게 되면 좀 깊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무래도 800불대를 한 번쯤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도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좀 상승을 해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시세가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800불대를 좀 다시 지지를 해주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10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낸드 가격도 상승,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소재 쪽이나 부품 쪽으로도 매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었던 HBM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SK하이닉스에서 오늘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약발이 다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을 겁니다. CXL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음 주 정도 아마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초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쪽의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뭐 고점권역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중 조절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HBM 쪽이 아니라든가 이슈거리가 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들보다 한 단계 덜 올라갔던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ISC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의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 좋을 것 같고요. 난 이런 기업들이 싫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에 있어서의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간 척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께 다음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의 목표주가 상향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흐름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우리 삼성과 SK한테도 좀 청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월가 측에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엔비디아 측의 HBEN3에 대한 좀 공급량, 공급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지금 이제 3파전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이렇게 3파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사실상 저는 아직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저는 점유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식구 챙기기 부분들이 있어서 엔비디아 측에서도 마이크론 쪽에 대한 공급 부분들을 좀 늘릴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고객사 부분들의 좀 공급을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저는 적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좀 많은 추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축만 놓고 보면은 일단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죠. ASPN 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마이크론 부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보고는 있지만 결국 이제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SK하이닉스가 이 점유율을 필두로 오히려 저는 더 확장을 해나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또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기판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AI 시장이 보편화가 되고 시장에 성장을 하게 되면은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다운 그레이 현상들을 좀 나타내 준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분할로 좀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HBEN 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일단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점유율 방어가 될 것이고 그 점유율 방어를 필두로 SK하이니스도 지금 계속해서 공장의 양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생산 라인을 계속 확대를 해나간다는 것은 에미디아 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HBEN 때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증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확증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기존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생산 라인을 그렇게 크게 늘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최근에 좀 생산 라인을 늘리는 부분들만 양상을 놓고 봐도 사실 지금은 점유율을 크게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점유율을 조금 더 선방하면서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반도체가 최근에 잘 가면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팔자니 아쉽고 홀딩하자니 조정을 더 이어간다면 손실권이잖아요.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의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는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 부분 큰 그림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계속 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에 대한 실현 그리고 또 쉬어가는 시간들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빠진다고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이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고객사가 어느 쪽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지금 HBM에 대해서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부분적으로의 이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밀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횡보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무조건 끝나고 바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FOMC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이 이제 주도 섹터를 올라갈 수 있고 또 엔비디아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비중 확대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또 오늘 밀려가지고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4919번 전화 또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또 시원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두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착되는 종목 어떤 건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시간의 거래 특징주 다섯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회사 손오공 워트리얼즈가 볼리비아 리튬공사와 5년 공급 계약 소식을 알렸는데요. 시간의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지만 거래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탈레칩스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가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탈레칩스는 콘티넨탈과의 협업 이력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치료제 관련주 시너지 이노베이션 올라와 있고요. 오늘 강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가지 기업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덕성을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 관련주들도 일제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8% 급등세 보여줬고요. KC 코트를 에코아이 탄소중립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었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M&A 이슈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최신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전장업체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사업 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라는 소식이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요. 관련주로는 텔레칩스가 콘티넨탈과의 협력 이력이 부족되면서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중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전장기업과의 인수 성장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하고 또 삼성전자와의 시너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콘티넨탈 인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준비를 하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나왔던 오늘 나왔던 좀 이슈가 미국 레이저 기업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부분들의 고해상도라든지 고정밀도라든지 카메라 센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텔레칩스에 대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콘티넨탈 인수한 그 효과 부분들 인수를 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효과까지도 일단 텔레칩스 쪽에 조금은 수급의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콘티넨탈이 예전에도 커넥티브카 이런 쪽에 대한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대한 좀 사업을 좀 구상을 해왔었고 그 사업을 계속 좀 추진해왔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었어요. 일단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는 톱 매출 3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신사업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가 못했었고 오히려 좀 신사업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진행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좀 실효성을 확실하게 못 받았던 상황인데 일단은 신사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콘티넨탈에 대한 좀 인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시금 단기 사이클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카메라 센서 기업들, 레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장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사이클링이 좀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자동차 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쉬었습니다. 자동차 주들도 좀 많이 쉬었고 자동차 주들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때는 생각보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은 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주가가 쉬어가는 길목의 틈을 타가지고 일단 이제 콘티넨탈 이슈도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텔레튜스 같이 미국 레이저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이런 단일 재료가 또 텔레튜스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 측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변화만 놓고 보면 로봇 쪽과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조금은 투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사실 반도체 쪽에 있었던 투심이 지금은 이동해주는 부분들만 놓고 봐도 IT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장 기업들 위주로 지금 사이클이 계속 돌아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도 건강한 저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영역으로만 놓고 보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무역 장벽 대응에 무려 452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KC 코트렛, 에코아이, 탄소중립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에 강하게 올라서 지금 나오는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인 건지 궁금하고요. 또 주가는 그래도 바닷건에 있는 것 같거든요. 탄소중립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420조라는 규모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장 들어서부터 반응이 오기를 시작을 했고 또 결국에는 27% 가까운 급등세가 그린 케미칼이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의 지금 이제 그린 케미칼만 딱 두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윗고리를 달아주는 이런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크게 터져줬는데도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했고 그러한 불안감이 시간 내에서 이제 매물로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이 이제 대장이고 그 후속타로 따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보면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내일 만약에 시장에서 그린 케미칼이 지금 시간에서는 좀 빠지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일 시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대장격인 그린 케미칼이 먼저 탄력이 좀 나와주고 후속으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같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좀 탄력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저는 신규 접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재료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의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 대장이고 시간 내에서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내일 추가적인 탄력이 장 초반에 자리를 지켜주면서 나오니 안 나오느냐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좀 행방을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워낙 윗고리가 잘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